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정치 차이가 확연한 두 개가 꼬리를 흔들며 서로 엉겨붙습니다. 약간의 몸싸움을 벌이는가 싶더니 대형견이 한쪽 다리로 중형견의 몸을 누르고 울어버립니다. 물린 개의 목덜미 세 군데엔 0.5cm 크기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. 설 연휴 기간에 애견 호텔이 바뀌었다가 업주가 기르는 개에 공격받은 겁니다. 설 연휴 기간에 애견 호텔을 벗어버립니다. 설 연휴 기간에 애견 호텔을 벗어버립니다.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러 애견 호텔 주인을 찾아갔습니다. 하지만 사고 처리 과정과 보상 금액 등을 놓고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개 주인들 사이에 폭행으로 번졌고 결국 고소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. 상태를 확인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전주한테는 물림사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치료비 부분하고 그리고 위로금으로 100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. 저희가 천만 원까지는 해줄 수 없다는 저희가 천만 원까지는 해줄 수 없다는 저희가 천만 원까지는 해줄 수 없다는 천만 원까지는 해줄 수 없다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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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